과학기술연합 대학원대학교 UST는 지난해 논문 표절 논란을 일으킨 석박사 통합과정 송유근 학생과 지도교수인 한국천문연구원 박석재 연구위원에 대해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UST 관계자는 지난달 교원 징계위원회를 통해 박 위원을 해외하기로 했으며 송군에 대해서는 대학위원회를 열어 2주간 근신과 반성문 제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관계자는 그러나 송군이 징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징계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. 이에 따라 박 위원은 송군의 지도교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으며 송군은 늦어도 2018년 2월까지 SCI 저널의 논문을 발표하고 박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를 통과하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박 위원과 송군은 지난해 국제학술지 천체물리학 저널을 발표한 비대칭 비정상 블랙홀에 대한 논문이 교신저자인 박 연구 위원의 학회 발표 자료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.